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박군의 팬덤인 디시인사이드 박군 갤러리는 지난 3월 16일 폐쇄 절차에 들어갔으며 박군 갤러리 매니저가 작성한 글들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결혼 발표 이후 공식 팬카페 회원 수는 200에서 300명가량 줄었고 박군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돈을 환불하거나 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뿐 아니라 오는 5월 울산 KBS 홀에서 열리는 박군의 첫 단도 콘서트와 관련해 일부 팬의 콘서트 티켓 환불 요구와 불매 주장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모두가 박군의 결혼 소식의 불란 팬덤이 벌인 일이라고 보기엔 꽤나 심각해 보이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혼기 꽉 찬 성인 남녀가 결혼하겠다는데 팬들이 나서서 이런 단체 행동을 보이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안티팬도 아닌 박군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외치던 찐팬들의 행동인지라 더욱이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벌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 박군의 행동 자체가 마냥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 터 갑작스러운 열애 소식과 결혼 발표 과정에서 팬들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 박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축하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콘서트 예매까지 취소하면서 박군 갤러리를 폐쇄하면서까지 박군에게 등을 돌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박군의 처신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물론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팬들이 더욱 많지만 박군 팬덤이 모여있던 갤러리가 폐쇄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박군 인기에 큰 타격이 생기는 셈. 제아무리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지만 어찌됐든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보다 박군을 위해 온 마음을 썼던 팬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축하해줄 경사스런 일을 직접적으로 먼저 알지 못했다는 서운함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방송에서 짠하고 공개하려고 팬들한테까지 시시한 행동은 박군 네가 잘못했다. 방송국 놈들, 시청률 올리려고 박군한테 결혼 발표 미루게 한 것 같은데 팬님들 화 푸세요. 박군처럼 순수한 사람이 팬들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박군 꼼수 부리고 그러는 사람 아니다. 결혼 발표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등을 돌린다고? 그건 진정한 팬이 아니지. 그냥 축하해줘라. 그게 진짜 팬이다. 가족도 아니고 뭐 그리 서운하다고. 대가드님 혼사에나 신경 쓰세요. 좋아하는 팬이랍시고 이런저런 간섭하는데 그거 선 넘는 오지랍이란 거 아는가 몰라. 박군이 뭐라고? 박군 결혼이 뭐라고? 결혼 발표했다고 이 난리들인가. 박군도 결혼 이슈로 관심빵 모아볼라고 한 것 같은데 팬들 생각 못한 건 네 잘못이다. 이번 참에 팬기한 줄 알고 앞으로 연예생활하는데 큰 깨달음 얻으시길려. 박군도 이런 팬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려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으나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성남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박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선 팬들의 마음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사람은 안 풀리겠죠. 하지만 박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 박군을 아꼈던 팬이라면 언제라도 화를 풀고 돌아오겠죠. 진심 진정으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기다린다면 언제라도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바로 박군의 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군은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건데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오은영은 아주 묘한 특징이 있다. 박군 씨는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한테 부탁하냐? 고 물었고 박군은 그건 좀 어렵다.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진심이 오해를 받게 될까 두렵다. 고 털어놨습니다. 박군은 유난히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경제적으로 힘들게 컸다. 중국집 배달하면서도 인사를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그때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칭찬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됐던 것 같다. 그때 주변인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다. 어린 나이라 갚을 수 없었는데 그때 그런 감정들이 남아 지금의 성격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 박사는 그 호의에 대해서는 그냥 고맙다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주변의 모든 호의를 갚아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어릴 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이 어려웠던 시절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그래서 경험했던 고마움들은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박군은 박군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 진심을 다하는지에 대해 한짠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친한 사람들이 부탁을 해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든다. 어머니 장례 후 조의금이 15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때 친한 선배가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친한 특전사 선배한테 5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 고 털어나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참으로 여리고 가슴 따뜻한 어쩌면 바보스러울지 모를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라는 점이 느껴지는데요. 박군은 또 다른 방송에서 부끄러워 차마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기억. 박군은 외삼촌이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엄마랑 제가 새빵살이를 전전했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됐다. 외할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술 드시면 옛날 어르신들은 과격하시기도 하니까 밖으로 쫓겨나가서 잔 적도 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 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언양다리 밑에 경보고속도로 남천다리 밑에 차량이 계속 지나다녀서 밤새도록 쿵쿵거리는데 노숙을 했다. 밤새 모기에 뜯기며 종이박스를 깔고 어머니와 함께 잔 적이 있다. 이건 부끄러워서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한 것이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다여섯 살 때도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고 난리가 나면 마당에서 이불을 펴고 잔 적도 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할아버지를 초등학생 때 3개월간 병간호를 했다는 박군. 삼촌도 당시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 버스를 타고 계속 밥을 해서 먹여드리고 치우고 했다. 대소변까지 다 갈아들였다. 할아버지 병간호를 했고 어머니도 중학교 2학년 때 입원을 하셨다. 가족이 저뿐이라 제가 3분의 병간호를 다 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다 하지 않겠냐. 만약 내가 그때 병간호를 제대로 못 해드렸다면 가장 후회할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좋다.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고 덤덤이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이 박군입니다. 어린 시절이 힘들었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든 나를 미워했든 고생시켰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박군입니다. 어쩌면 이런 속깊은 박군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나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걱정을 핑계삼아 결혼에 대한 악담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인 박군이 선택한 결정입니다. 박군이 선택한 여자가 바로 엄마같이 박군을 혼내며 잡아주는 한영인 거죠. 이런 박군이 연예인은 처음이라 팬들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몰랐다면 가르쳐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따끔 충고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섰던 팬들 모두가 이제 박군에 대한 미움은 거두고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축복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